버프 빠시고요 나 발판 안 발표요 발판 아직도 안 발표요? 발판? 됐죠? 갑시다 3, 2, 1, 입장 저거 이속 빠른 사람은 잘못하면 저거 떨어져 죽을 수도 있겠는데 그러니까요 너무 빠르 아 패턴 좋다 아 패턴 좋아요 10패 써요 10패 써요 스킬? 아 이럴수가 물약 안 빨고 재물 쓰나 했는데 이 마음이구나 이게 버섯구가 아 진짜 얼음 이제 슬슬 슬슬 이동해주세요 만장에 갈게요 오고시 또 까마사랑 그 날 어떡하지마 저피 심볼더미는 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네 꽤 없어요? 그런거네 씹혀도 지켜도 아 얼음이네 얼음 쫄 저는 못 갈거같아요 쫄 쫄 부탁합니다 얼음 이제 이동 얼음 이동 어그로 끌어주시고 오 야 이걸 왜 나한테 써앉 이거 넣어주세요 피관리 왼쪽 잡혔고 아직 줄었어요 쪼리야 쪼리야 쪼리 쪼리 양성님 쪼리 왼쪽 쪼리 얼음이요 얼음 아직 저 왼쪽으로 가 얼음 반 얼음 쓸 2덩 얼음 조심 얼음 너무 위험한데 위치가 어우 다행이다 쪼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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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쇼리야? 작아졌어요 쇼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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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 안 쭈어들었죠? 어깨 쭈어들었어요 쇼리야 장판 쇼리야 장판 여기다amm2 가슴을 어디에다 잡은 오르몬 얼음이요 저 오른쪽으로 갈게요 저 오른쪽으로 갈게요 얼음 슬슬 어금 아 저 어그로에요 망했다 아오 다행이다 얼음이면 어그로 안줘야죠 이게 뭐야 원래 얼음은 어그로 안 걸려요? 스킬 던치잖아요 그래야되죠 원래 얼음 반 얼음 슬슬 이동 샤프좀 주세요 채연님 샤프 락락락락락 락락락락락 아직 안 줄었어요? 줄었어요? 아 가졌어요 장판 짐볼이요 가운데로 모여요 최대한 가운데로 모여요 고구마 아유 아무리 없어 나가졌어요 나가졌어요 아 미치겠네 아 나 왜 치수가 잘 죽으시네 쩔니요 쩔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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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뜯으면 라이브 안 뜯었 같은데 쩔니 쩔니 집중해요 아 잠시 쩌니 아 이거 애매하다 어 뭐야 뭐야 어? 뭔데? 에? 뭐야 이게? 아 미쳤네 진짜 이게 뭐죠? 점검이었어요 한시 15분에? 네 이게 뭐야 이게? 아 미쳐 아 진짜 뭐? 근데? 말 없었는데 공지사항에 아무것도 인게임으로 아무 말도 없었어요 하하 공지사항에 아무것도 인게임으로 아무 말도 없었어요 아 감사합니다 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지금 시작합니다 바로 부활하세요 그냥 혹시나 부활 안되시는 분은 오 너무 많이네 아 참겠네 아 왜 그러네 벨트 오 벨트요? 벨트다 저는 남의 옷을 얻은 것 같은데요 남의 옷 벨트다 총을 못먹었습니다 아 무기가 나와야되는데 그래도 뭐하나 먹었네요 아 아 진짜 과연 이런 앱솔루트 어 금융포 와 자템 야 자템 드셨네 아 아 아 아